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기업가, 종합격투기 선수이면서 사지가 불안절한 사람 가운데 최초로 보조기 도움 없이 킬리만자르와 아콩가과 산 정상에 오른 인물이 있다. 카일 메이나드다. 카일은 선천적 희귀질환을 앓은 탓에 양팔은 팔꿈치까지밖에 없고 다리는 무릎 부근에서 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일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어릴 때부터 보철장치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혔다. 오늘이 카일을 만든 배경에는 유년 시절의 실패담이 숨어있다. 카일이 무척 연로하신 할머니는 그에게 녹색 단지에 담겨있는 설탕을 꺼내달라는 부탁을 종종하셨다. 손자인 그에게 설탕을 꺼낼 손이 없다는 것을 깜빡깜빡 잊은 채 말이다. 카일은 평소 양팔을 이용해 물건을 집권했는데 그 설탕단지는 입구가 좁아 한쪽 팔만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 그래서 한쪽 팔로 숟가락을 잡고 설탕을 퍼 똑바로 들어올리는데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몇 시간씩 단지 옆에 앉아 끈질기게 시도해봤지만 단지 가장자리 근처에서 설탕을 얻기 일쑤였다. 카일은 회상한다. 수백, 수천번을 실패했다. 단지 꼭대기까지 설탕을 퍼올릴 수는 있었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그런데 막상 포기하려니까 지금까지 시도한 수백, 수천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 한 번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자 멈출 수가 없었다. 그는 결국 성공했다. 그리고 그 성공 경험은 카일의 손재주와 집중력을 늘리는데 놀라운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강한 의지력까지 선물했다. 시수라는 핀란드어가 있다.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느낀 뒤에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정신력을 뜻한다. 나는 이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그때 막 시작된 거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렇다. 성공하려면 한계까지 반드시 가야 한다. 한계점에 도달하면 거기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믿기지 않는가? 사실이다. 이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다. 한계점까지 자신을 끌어올리려면 카일과 같이 수천번의 실패를 겪을 수도 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한 번도 한계점까지 가보지 못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아직 시작도 못해본 것이다. 시작도 못해봤는데 어떻게 성공까지 가겠는가? 수없는 실패를 통해 우리는 한계점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타니 도구들의 저자 팀페리스가 지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세계 최고 멘토들의 인생 수업입니다. 이 책은 유발 하라리, 톰 피터스 등 하버드대 석학부터 글로벌 CEO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인생교사 133명의 지와 통찰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날개를 보면 이 책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과 삶에서 독창적인 성공을 거둔 133명의 현자들은 말한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알아 고민만 하다가 인생을 끝날 게 아니라면 마지막 날이 돼서야 목표한 삶을 시작할 작정이 아니라면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압박, 두려움과 불안에 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중요한 시간을 쓰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젠가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133명의 인생현자들은 말한다. 언젠가는 일하는 시간은 없다고. 우리가 힘겨운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가 아니다. 자꾸만 미루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성공하려면 지금 성공해야 하고 행복하려면 지금 행복해야 한다.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지금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이 책은 삶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조정해 참된 삶을 얻은 사람들의 깊은 깨달음을 들려준다. 이를 통해 오래된 나를 떠나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열어준다. 인생현자들은 말한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현자는 바로 당신이다. 지금 시작하라. 이렇게 이 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럼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팀페리스가 인생의 현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읽으면서 감명 깊게 읽은 8장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술을 읽지 마라는 제가 인트로에서 읽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시술을 읽지 마라 나머지 내용을 읽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상 깊게 읽었던 8가지 장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52장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모든 내용이 다 좋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8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상황에 맞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읽으셔가지고 자신에 맞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볼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위대한 현자들의 지혜와 통찰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술을 읽지 마라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술을 읽지 마라. 죽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 카일의 인생 좌우명은 죽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다. 카일은 설명한다. 죽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는 말을 인생 철칙으로 떠올리면 꺾이지 않는 용기가 생기는 느낌이 든다. 내가 레슬링에 막 입문했을 때 35번이나 연속으로 진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계속 내게 레슬링을 권유하셨다. 이를 놓고 아동학대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점점 성장하고 이름을 얻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비난은 그만큼 더 거세졌다. 사람들은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누나들에게 내가 경기가 시작된 후 20초 만에 죽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될 거라는 악성 댓글을 남긴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다. 우리가 좋은 노력을 통해 점점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걸 시샘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그때마다 상처받고 굴복하거나 분노를 터뜨리면 더 이상 삶은 계속될 수 없다. 죽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는 메시지는 비난에 대처하는 강력한 처방이 되어준다. 그만두는 것은 전적으로 내 선택이지 타인이 강요일 수 없다. 죽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는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지탱해주는 만트라다. 1. 충격점에 집중하라. 여기는 팀페리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0명이 넘는 현자들이 인생을 바꾼 책은 단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대목은 다음과 같았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라.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그것에서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이나 행복은 의도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그것이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당신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성공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빅 퀘스천의 함정.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끔찍한 질문이다. 이번 테니스 서브는 어떻게 넣을까? 스타벅스 줄이기인데 어떻게 하지? 길이 많이 막히는데 다른 길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은 질문이다. 탁월함은 앞으로의 5분이다. 혁신이나 개선도 앞으로의 5분이며 행복도 앞으로의 5분 안에 존재한다.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담대한 계획을 세우되 그 커다란 목표를 가능한 한 작은 조각으로 해체해 한 번에 하나씩 충격의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짐 노가 쓴 책. 스포츠를 위한 강인한 정신 훈련이 내 삶을 바꿨다. 최고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꼭 최고를 직접 만날 필요는 없다. 가르침을 흡수하기만 하면 된다. 책이나 오디오 한마디 명언을 통해서 모두 가능하다. 스스로 자신에게 최고의 코치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생의 질자 실세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다.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에 담긴 이야기를 어떻게 경청할 것인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내가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수준이 곧 나의 현재 모습이다. 내 오랜 친구나 마찬가지인 고통을 사랑하라라는 말에 대해 설명해보자. 고통을 사랑하라는 자신에게 가하는 채찍질이 아니다. 모든 성장에는 불편이 따른다른 사실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일 뿐이다. 돌아보면 모두 감당할 만한 스트레스임에도 모두가 피하려고만 한다. 모두가 그럴 때 자신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거느냐는 인생과 성공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나는 결코 인생의 현자는 아니지만 강력하게 조언한다. 고통을 이길 수 없다면 고통을 사랑하라. 고통은 피란이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당신은 달리면서 너무 아파. 더 이상 못 달리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아픈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더 견딜지는 달리기를 하는 당신 자신에게 달렸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에서 출발한다. 너무 애쓰지 마라. 성공을 위해 천재 수준의 두뇌를 갖추고 소수정의 비밀결사단에 들어가고 움직이는 목표를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 방해만 될 뿐이다. 100명이 넘는 인생 현자들이 제시한 성공 비결은 간단하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이게 전부다. 목표물을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정조준 하는데 너무 힘을 들이지 마라. 어떤 게임이든 승리의 비결은 너무 애쓰지 않는 데 있다. 2. 테니스공 동그라미 그리고 산만 두류 휴스턴은 드롭박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이다. 2013년 두류 휴스턴은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숱한 화제와 감동을 만들어낸 MIT 졸업식 초청 연단에 선다. 그는 22살이 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테니스공과 동그라미 숫자 3만이 적힌 컨닝 페이퍼를 주고 싶다는 말로 그 유명한 축사를 시작했다. 테니스공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몰수할 수 있는 관심사를 찾으라는 뜻이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광적으로 집착한다. 동그라미는 당신 그리고 당신과 가장 친한 친구 5명이 속한 서클이라는 뜻이다. 당신은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친구 5명의 평균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동그라미가 언제나 당신의 최선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라. 마지막 숫자 3만의 뜻은 이렇다. 24살 때 나는 한 웹사이트에서 인간이 평균 3만 일을 산다는 글을 읽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 당시 나는 벌써 8천 일을 살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신이 찾아야 할 인생 지혜는 간단하다. 매일 하루를 의미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매 순간을 의미있게 만드는 성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해줄 것인가. 위대한 기업과 뛰어난 CEO와 리더들은 모두 이 질문들에 매달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위대한 성공은 사람 그리고 세상을 돕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니기를. 어떤 도를 채울 것인가. 살아가면서 모든 변화의 기점이 되어주는 깨달음은 이렇다. 우리는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도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아주 제한된 시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 즉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경영석각 피터드러커의 퀴즈를 비유로 들어보자. 당신이 가진 시간을 항아리라고 해보자. 그리고 우선순위 최상단에 있는 것들을 돌, 나머지 것들은 자갈이나 모래라고 가정해보자. 항아리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대부분 우선 돌부터 넣고 그 다음 자갈과 모래를 차례로 채워 넣는다고 답할 것이다. 그런데 피터드러커의 책을 읽고 난 후 실제로 2주 동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노트에 기록해보았다. 두 가지 결 결과가 나왔다. 첫째, 내 항아리는 대부분 모래로 가득했다. 둘째, 정말 중요한 돌들은 항아리 바닥에 겨우 몇 개 깔려 있었다. 이 경험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게 해주었다. 내 항아리는 예초에 크지도 않았다. 중요한 건 모래와 자갈로 채울 것이냐, 돌로 채울 것이냐가 아니었다. 내 돌로 채울 것인가, 타인의 돌로 채울 것인가가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었다. 마지막으로 드류는 현명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남겼다. 첫째, 돌을 채워 넣기 위한 시간을 미리 떼어놓아라.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유예되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적 사고를 벌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는 시간이 있다면 운동을 할 수 있을 텐데와 같은 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희망적 사고다. 돌을 넣기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따로 마련해두지 않으면 이 또한 절대 실현될 수 없는 희망사항으로 전락하고 만다. 사실 숙면을 취하고 운동을 하는 습관은 모래나 자갈이 아니라 중요한 돌이 되어야 한다. 잠과 건강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것도 없다. 둘째, 모든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매일이 아주 작은 모래일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일일이 신경 쓰면 계속 모래바람이 밀려들 것이다. 생각해보면 성공이라는 나무는 거절을 양분으로 자란다. 어떻게 하면 나의 돌로 항아리를 채우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다. 3. 5분 안에 증명하라. 톰 피터스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시대의 최고의 경영구류다. 초우량 기업의 조건을 집필했다. 나는 이 위대한 인물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가 라는 우문을 던졌고 다음 여섯 가지 현답을 얻었다. 비즈니스맨이라면 누구든 블루오션을 찾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고가 되어야 한다. 최고의 자리가 붐비지 않는 유일한 시장이다. 1. 지금 당장 탁월하다. 최고가 되는 첫 번째 걸음으로 톰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폭넓게 사유하고 강력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환상이다. 최고가 되려면 작게 생각해야 하고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근사한 일을 해야 한다. 그는 탁월함은 5분 안에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즉, 당신이 얼마나 탁월한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5분 내에 증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막연한 꿈을 꾸는 공상가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탁월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5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그가 뛰어난 사람인지 여부가 가늠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탁월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껏 나는 수천명의 글로벌 CEO를 만났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거창한 포부나 목표를 갖는 대신 지금 써야 할 이메일 안에서 당신의 탁월함을 입증하라. 상대는 당신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데 절대 5분 이상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장기 계획 따위는 잊어버려라. 지금부터 5분 동안 온 힘을 쏟는 삶을 계속하라. 나는 그들이 말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소한 하루의 한 가지는 매력적인 일을 하라. 그런 노력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든다.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탁월해야 한다. 2. 안식을 완성하라. 톰 피터스에 따르면 성공적인 CEO들은 대부분 안식년을 지킨다. 1년간 회사를 완전히 벗어나 휴직을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다. 하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1년짜리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조금씩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하지 않는 시간을 일하는 시간을 위해 쓰는 시대는 지났다고 톰은 강조한다. 삶을 희생해 성공을 얻는 시대 또한 저물었다. 사회 경력이 몇 년 차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바로 안식년 계획을 세워라. 무조건 쉬라는 게 아니다. 자신을 위한 계획을 모든 계획에 우선하라는 것이다. 1년의 완벽한 안식년을 갖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3-4년 동안 천천히 안식을 완성하면 된다. 3. 좋은 매너를 가져라. 수천명에 이르는 뛰어난 CEO와 리더를 수십년간 관찰해온 톰은 젊은 비즈니스맨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최고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좋은 매너가 큰 성공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21세기는 똑똑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일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이런 시대에 차별화될 수 있는 경쟁력은 기본기에 충실한 태도다. 예의 바르고 점잖고 친절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발탁의 기회가 많아진다. 둘째, 남의 말에 누구보다 귀를 잘 기울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경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톰은 설명한다. 또한 경청의 중요함은 잘 알지만 경청을 실천에 옮기기란 매우 어렵다. 경청은 갖추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꼭 습득해야 할 능력이다. 그리고 경청은 결심과 의지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관련된 글을 읽고 연습하고 자신을 평가해 줄 멘토도 있어야 한다. 입을 닫은 채 고개를 끄덕이는 게 경청이 아니다. 할 말은 하면서 들여야 할 때는 진심으로 귀를 열어주는 것이 경청이다. 4. 모두가 안 하는 것을 알아.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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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어야 한다. 나이가 21살이건 51살이건 101살이건 상관없이 뛰어난 사람이 결국 이기게 마련이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은 모두 독서광이다. 요즘 같은 스피드 시대에 몇 시간씩 책을 탐독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매우 드물다. 바로 그 희귀성 때문에 독서를 하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모두가 잘 안 하는 것을 하라. 5.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야 한다. 톰 피스터스를 비롯해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공동점은 운동이다. 그냥 평범한 운동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꾸준히 하는 운동을 하나씩 갖고 있다. 휴대폰 배터리 충전과 마찬가지로 몸과 정신을 완전히 방전했다가 완전히 재충전할 수 있는 운동이 좋다. 그래야 좋은 컨디션이 더 오래 유지된다. 성공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고독해진다. 그때 운동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 6. 모든 사람에게서 배워라. 사무실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나가 직원과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성공이란 답을 알고 있는 낯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찾아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 성공하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줄 알아야 한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라. 그는 당신을 돕기 위해 신이 보낸 천사일 수 있다. 4. 속도를 올려야 할 때는 언제인가. 게리 베이너 척은 연쇄 창업가이며 디지털 에이전시 베이너 미디어의 CEO이다. 졸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 거시적으로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앞으로 다가올 8년에 신경쓰기보다는 바로 코앞의 8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바란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심하게 안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몇 년 몇 십 년 뒤의 일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참을성을 발휘하지만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는 매 순간을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보낸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와 반대인 듯하다. 대체로 사람들은 25살에는 뭘 해야 하지?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는 게 좋겠지? 같은 질문에 매달린다. 하지만 몇 년 뒤의 일에 몹시 신경쓰고 나면 지금 당장은 넷플릭스 드라마나 보고 있다. 25살에 생긴 일을 22살부터 엄청나게 걱정하지만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술을 진탕 마시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본다. 그리고 매일 인스타그램 피드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4시간 반을 허비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다들 거시적으로는 참을성이 없으면서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참을성을 발휘한다. 몇 년 뒤의 일은 태산같이 걱정하면서 당장의 시간은 그냥 흘려보낸다. 나는 미래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도 1분 1초 시간을 쥐어짜내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도 잘 풀릴 것이다. 제너 래빈, 컬럼비아 대학교 물리학 천문학 교수. 예전에는 그 일만 없었다면 사는 게 정말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살아가면서 겪은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붕괴하곤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 그 자체가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애물이 없는 경로 따위는 삶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 역할은 무엇일까? 그렇다. 장애물을 받아들이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분노나 좌절 대신 평온하고 신중한 반응을 찾고 방해를 문제 해결의 기회로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강력한 지혜를 얻게 된다. 이 같은 노력이 인생의 탁월한 답을 찾은 사람들이 공통점이다. 물론 지금도 나는 종종 좌절한다. 하지만 이를 한 단계 더 올라설 기회라고 되새기면 대부분의 갈등은 지금껏 생각해왔던 해결책을 시험할 기회로 재발견될 수 있다. 리오 바바우타. 타임이 선정한 우리 시대 최고의 명상가. 10여 년 전 나는 오도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큰 돈을 빚지고 있었고 과체중에 정크푸드 중독이 심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전혀 없었으며 운동 계획도 지키지 못했다. 완전히 실패자가 된 기분이었다. 깊은 상실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문득 가슴 깊이 울려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죽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라. 지금 내가 가장 완벽하게 그 일을 하고 있다. 다시 일어서야 했다. 그래서 많은 현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최후의 결론에 도달했다. 일단 무조건 한 가지만 바꿔보자. 나는 한 가지 변화를 이루는데 모든 노력을 쏟았다. 그런 다음 또 다른 변화를 위해 노력을 거듭했다. 이런 방식으로 내 인생 전체가 바뀌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습관 변화도 돕게 되었다. 정말 끔찍한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교훈을 얻은 시기이기도 하다.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하나만 바꿔라. 나처럼 금연부터 시작해도 좋다. 나는 담배를 끊는 데 성공했고 금연에 따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기로 얻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푸른 채소 덕분에 몸과 마음이 맑아지면서 20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명상가가 되었다. 5.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라. 진정한 변화란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할 때 가능하다. 영원 불변의 진리에 기댈 때 삶은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한다. 나발 라비칸트는 엔젤리스트의 CEO다. 그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는 심한 압박감을 느끼거나 집중력이 흩어질 때 메멘토 모리를 떠올린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를 오랫동안 고민하는 이유는 명확한 답을 몰라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최선의 처방은 명확한 답을 기억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만큼 인생에서 명확한 답은 없다. 죽음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면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한걸음 전진한다. 너무 많은 생각에 갇혀 꼼짝 못할 때 유일한 탈출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떠올리는 것이다. 내겐 그런 진리가 두 개 있다. 하나는 앞에서 소개한 나는 반드시 죽는다다. 다른 하나는 나는 아직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다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나를 누르고 있던 생각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나아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룬 사람의 삶은 얼마나 싱거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아직 다 얻지 못했기에 나는 삶의 이유를 가질 수 있다. 삶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나간다. 젊은 시절 가난했기에 나는 나이가 든 후 돈을 벌 수 있었다. 병에 걸린 경험이 있기에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법칙이다. 사는 게 고통스러운가? 둘 중 하나다. 모든 것을 이미 이루었거나 모든 것을 끊임없이 회의하고 있거나. 사람들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기분 전할 위에 산을 오르고 바다에 간다. 푸른 산과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위안과 평화를 얻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진리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해진다. 바로 그 겸손이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적 지혜일 것이다. 인생의 정답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겸손한 태도를 얻고자 하는 행동만이 우리를 진리 가까이로 이끈다. 행복이 뭔지 아닌가? 숙제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그 책이 좋아서 하는 독서와 같은 것이다. 끌어안고 있는 욕망을 버려야 참된 욕망을 얻는다. 죽음을 생각해야 삶을 얻는다. 이 같은 역설을 인생 전반에 적용하면 좋은 개선과 진전을 얻을 수 있다. 6. 인생은 늘 사라질 준비를 한다. 리차 차단은 많은 상을 받은 인도 출신 배우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흔히 등장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넘보기 힘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영화 앞계에는 이런 말이 있다. 톱스타는 언제든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다. 새로운 얼굴이 혜성처럼 나타나 유성처럼 떨어지는 곳이 영화계다. 이런 곳에선 평범한 성공으로는 엔딩 크레딧에 이름 한 줄 못 올린다. 살아남으려면 내가 결코 호락호락한 목표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한 번의 성공은 절대 다음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세상의 관심은 언제든 우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넘볼 수 없는 압도적 성공이 무엇인 줄 아는가? 성공이 우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공을 떠나는 것이다. 정상에 오른 사람이 계속 정상에 머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다. 정상에 오른 다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새로운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한 번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다음에는 산 중턱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넘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첫 걸음은 자기 삶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다. 비행기가 천천히 공중에서 착륙을 위해 선회할 때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면 어디가 가장 높은 곳인지 몇 개의 산을 넘어야 하는지 위험지역이 어디인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큰 그림과 큰 지도가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리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평범하게 살기 십상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을 표준에 몰아넣기 때문이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동시에 뒷발도 땅에서 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그 얼마나 많은 순간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앞발과 뒷발 사이에 눌러앉아 있었던가를 평범한 삶의 한 발을 가보지 못한 삶의 한 발을 걸친 채 오도가도 못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저 물끄러미 보내는가를 보이지 않는 한계를 강조하는 조언들은 그냥 무시하라. 어차피 그들 또한 꿈도 못 꿔본 길이다. 리차는 언제든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인생이란 절대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으면 조금씩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케팅 그룹 세스 고딘의 말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올랐다. 가장 안정한 길이 가장 위험한 길이다. 7. 유능해질 시간을 확보하라. 베로니카 벨몬트는 보세에 푹 빠져있는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제품 관리자다. 그녀는 졸업하자마자 탄탄한 직장에 입사한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곧 그 일에서 내려왔다. 공황장애를 불러오는 조직생활의 비참함을 견뎌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베로니카는 가장 주목할 만한 프리랜서로 명성을 쌓았다. 그녀는 스타벅스에서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젊은 프리랜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멋진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면 클라이언트 면전에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닥치고 돈이나 내세요. 프리랜서는 멋진 경험일 수도 있고 유명인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트일 수도 있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주는 트렌디한 직업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세를 내고 음식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숫자에 밝아야 한다. 내가 먼저 돈 얘기를 집요하고 철저하게 꺼내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먼저 지갑을 열지 않는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고상하지 못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 또한 비즈니스 세계에선 강력하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 사람과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베로니카의 말처럼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눈이 빨개진 사람이 밤낮으로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흔히 프리랜서가 되면 자유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확실히 늘어난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도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하기에 그에 따라 스케줄을 잘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된다. 탁월한 프리랜서는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을 철저하게 쓰는 사람이다. 자유시간에 무엇을 할지 치밀하게 계획해 놓지 않으면 결국 9to5의 세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유시간을 온전히 4시간으로 만들려면 1분 1초를 쪼개 쓰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베로니카의 역설적인 조언은 사뭇 의미심장하다. 늘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병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새로운 일거리나 프로젝트를 기다릴 때는 더욱 그렇다. 작가나 컬럼리스트가 꿈이라면 블로그에 더욱 적극적으로 포스팅을 하고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면 키터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해야 할 일을 계속할 때도 이런 작업을 병행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없을 때도 이런 작업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비로소 좋은 프리랜서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디릴 수 있다. 프리랜서뿐이겠는가? 내가 정말 좋아하고 바라는 일을 꾸준히 하면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세상이다. 해야 할 일과 좋아하는 일, 해야 할 일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하면 좋은 일을 병행하라. 구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상당수는 이런 병행 노력을 통해 발탁된 스토리를 갖고 있다. 내가 아는 뛰어난 프리랜서들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만드는 데 귀신이다. 다양하고 멋진 목록을 시간을 들여 만들고 나면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종이에 뭔가를 적어뒀다가 그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박박 지워버리는 짜릿한 쾌감을 좋아한다면 당신도 유능한 프리랜서가 될 수 있다. 목록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다. 목록을 지우며 작은 성취감을 쌓아가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유능해질 시간을 얻는다. 프리랜서의 생명은 바로 그 유능함이다. 드디어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삶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흘러간다. 줄리아 갈레프는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인간의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깊이 탐색하는 작가 겸 연설가다.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떤 일이 예상을 빗나가 어그러지고 말았을 때 당신은 심한 자책에 빠지는 사람인가? 완벽주의자들이 대체로 그렇다. 아주 작은 실패임에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허우적된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알아눕는다. 만일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줄리아의 조언에 꼭 귀 기울여야 한다. 어떤 일이 틀어졌을 때 나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내가 어떤 전략을 따랐기에 이런 나쁜 결과가 나왔을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끔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방침이 전반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라고 자문해 본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 이면 계속 밀고 나간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최선의 방법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면 모두가 제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종종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나올지라도 여전히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다. 줄리아는 말한다. 후회를 줄이고 싶다면 대안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회의나 강연, 미팅, 프리젠테이션 도중에 실수를 저질렀을 때 심하게 자책하면서 좀 더 시간을 들여 정석껏 준비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아니야 강연을 할 때마다 오늘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 시간을 쏟는다는 건 비효율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현명한 결론이다.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다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라.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그만큼 후회는 줄어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우리의 결정적 실수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무심코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보라. 어떤 일을 끝마쳤을 때는 의식적으로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을 인식해보라.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속이 시원해지고 인생을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최선을 다했다는 걸 온전하게 깨닫는 순간 결과에 그다지 매달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심오한 통찰이 아닐 수 없다. 이게 최선일까라는 의문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다. 아울러 지금 이 결과가 내 최선은 아니야라고 위로하는 것도 금물이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 학생이 다음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둔 예를 찾기는 매우 힘들다. 최선을 다할 시간은 유예되지 않는다. 당연히 따로 있지도 않다. 인생은 매순간 최선을 다해 흘러간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존재한다. 부자가 되려면 위험을 감수하라.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실패를 두려워 마라. 백권의 고전을 읽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하지만 이 조언들은 어떤 상황에나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무용하다. 문제는 다른데 있다. 어떤 사람에겐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게 타당하고 어떤 사람에겐 더 안정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지금껏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에너지가 다 소진되기 직전인 사람도 있다. 따라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단력이 중요하다. 당신이 지금 직면한 상황과 이용 가능한 옵션, 조율과 타협이 가능한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당신의 판단력을 향상시킨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조언에 기기울이는 것은 시간 낭비다. 자신의 루틴을 밀고 나가되 개선점이 무엇일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후회 없는 삶으로 이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늘 좋은 조언보다는 나쁜 조언을 가려내는 일이 더 요구된다. 메시지를 만날 때는 그 메시지가 훌륭하고 감동적인가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내게 적합한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힘들 때 찾은 명언 한마디가 아니라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루틴과 판단력이 삶을 바꾼다. 내가 이미 알고 있거나 동의하는 내용만 늘어놓는 책이나 전문가 정치가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큼 인생의 낭비도 없다. 그런 것들은 내 믿음을 입증해주기 때문에 더욱 중독적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자극에 빠진 채 계속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른 관점을 용인할 수 없게 된다. 우리에게 바람직한 변화는 이럴 때 필요해진다. 참된 변화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배우는 것 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를 각성하는 방법으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입사 가능한 두 개의 회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회사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은지 도저히 모를 때는 이 고민을 해소해줄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자문해야 한다. 이런 경우 즉 어느 쪽이 올바른 선택인지 명확하게 밝혀줄 추가 정보를 손쉽게 얻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더 고민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그냥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면 그냥 둘 다 똑같이 좋은 선택이라고 여겨야 한다. 인생에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두 개의 선택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때다. 직장에 남는 것이 좋을지 창업을 하는 게 좋을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지금처럼 계속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게 좋을지 경제학자, 심리학자, 과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더 나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결국 둘 다 똑같은 기대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어떤 게 더 나은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력해진다. 반면에 이 두 가지 선택이 서로 동등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고 프레임을 전환하면 우리의 행동은 자유로워진다. 한마디로 말해 무엇을 선택하든 좋은 선택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즉 이럴 때는 동전을 던져서 선택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후회한다. 그 후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선택하지 않은 것이니 실체가 없고 따라서 그 후회에는 대상이 없지 않은가. 앞에서 말했지만 결국 이는 우리의 판단력과는 전혀 관련 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무엇을 선택했든 간에 그것이 곧 나의 최선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메시지를 평생 기억하면 당신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자 이것으로써 타이타인의 도구들 저자 팀페리스가 지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정말 좋은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얘기했지만 여러 좋은 얘기 중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8가지 이야기를 뽑았습니다. 이 8가지가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52가지 교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직접 읽고 52가지 교훈 중에 어떤 게 정말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느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읽어본 바로는 정말 좋기 때문에 구입을 하셔서 반복해서 읽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 도서관에 가서 빌려 보시든 서점에 가서 서서 보시든 꼭 한 번은 읽도록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